요게 아까 고명으로 올라간 메밀싹인데 메밀보다 영양가가 30배가 많은 게 메밀싹 수경재배 한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야? 반드시 보면 아주 온 입안이 상큼하면서 엄청나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메밀에서 이런 맛이 나지? 오묘한 맛이. 오묘하네요. 네. 아 이거 참 맛이 안 하네. 여기에 풍기 인삼맛이 들어가 있어. 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메밀싹 있잖아요. 사과향도 나고 인삼향도 나고 마향도 나요. 그래서 이 꼬치 드실 때도 우리가 우리 음식에는 모든 게 메밀싹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삭한 맛이 곁들여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식으로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이 메밀에 꽂히신 거예요? 저는 생긴 것도 골 때리게 생겼잖아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대8 메밀국수예요. 이 2대8이 왜 2대8이냐. 과거에는 우리가 메밀국수를 만들 때 전분을 많이 얻고 밀가루를 많이 얻고 메밀은 20%, 30%밖에 안 얻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성인병도 많이 생기고 고기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 더 좋은 거 좋은 거 찾다 보니까 지금은 100% 메밀을 더 많이 먹어요. 단메밀보다 쓴메밀이 영양가, 루틴이라는 게 70배가 더 많아요. 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배합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메밀국수인데 이거를 표현해 봐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먹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으면 팔팔하게 오래 산다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메밀국수를 해서 2대8로 이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내일 또 와야겠다. 왜 자꾸 더 해야 되나. 맛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메밀국수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다음에 그냥 거기에 인삼을 넣지도 않았는데 인삼맛도 나고 사과를 넣지 않았는데 사과맛이 나는 그러하지만 메밀의 다른 모습을 보고 왔어요. 할까들로 상대의 연합도 넣고 기다려주기